유엔 영어놀이 카를로스 알카라스 비츠 노박 조코비치 투 윈 윈블던 맨스 타이틀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윈블던 남자 단식 남자 타이틀을 따내기 위해서 노박 조코비치를 이기다 물리치다 카를로스 알카라스는 처음으로 윈블던 남자 단식 타이틀을 따냈다 어떻게 따였냐면 대단한 승리 승리를 가지고 노박 조코비치의 최근의 어떤 독식 경기에서의 독식을 끝남으로써 오늘의 포인트는 By ending 노박 조코비치의 최근의 어떤 독식 경기에서의 독식을 지배 지배를 끝남으로써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엔 영어놀이 끝